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합이랑 어떤 모히또? 모히또? 오! 모히또! 해드릴게요! 알겠다! 유명한 칵테일이잖아요! 오! 너무 마시고 싶다! 모히또! 깻잎으로 모히또를 만든다고요? 이런 거 본 적 있어요? 아니요! 보통은 애플민트, 라임 이렇게 먹잖아요! 요즘에는 저렇게 먹나봐요! 저 처음 봐서요! 무슨 맛일까? 가비! 손에?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 깻잎 모히또라고 깻잎 모히또? 깻잎 모히또? 깻잎으로 모히또를 만드는 거거든요 깻잎? 다들 어리둥절 모히또라면 그 민트 그 입을 많이 넣는 거거든요 그 향으로 이제 더 맛있는 건데 그 깻잎 모히또라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가능할까? 그러게요!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돼요? 향 나요! 맞아, 맞아! 향 나요! 소주? 소주다! 아니, 원래 럼쥬 아니에요? 그렇죠, 그렇죠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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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? 한입의 소주? 이게 무슨 조합이죠? 그러게요! 좀 궁금하긴 하네요! 오, 사이다? 사이다! 근데 저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? 그렇죠!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마셔요 아, 자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라 그러니깐 멍망이 된다 여기서 MG세대가 저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실 언제 해보겠어요? 그렇죠? 동물 갑이 이게 약간 네 그 빅탄소부터 소주에다가 또 사이다도 들어가고 비주얼이 약간 약간 한강에 물을 조금 떠온 한강에 물을 조금 떠온 느낌이 드는데 약간 한강에 물 근데 좀 말이 맞는 거 같아요 한강 물 같아 가부인가 봐 수채 한강 물 한강 물 같아요 그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? 다 익히로 보여요 약간 식전주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당황하신 거 같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저랑 같이 드세요 우아한 엄마 친구분들이 네 깻잎 모이토를 한번 보자 어떤 맛인지 맛이 조금 다들 조금 긴장이 살짝 됐었던 거 같아요 지금 먹어야 되는 건가? 가비만 웃고 있어요 다들 긴장하셨어 긴장하셨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와우 괜찮죠? 그냥 음료수처럼 오 맛있는데 진짜 맛있나봐요 너무 맛있다 아니 모이토보다 이게 낫대 진짜 맛있네 네 그 정도? 나도 진짜로 나도 난 미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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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